오늘이 제가 그 독일 유학을 다녀온 아주 유명한 박상수 트럼펫 상임 연주자님께 트럼펫을 배우기 시작한 지 10주입니다. 그러니까 두 달 반이 됐는데요. 오늘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선생님이 많이 늘었다고 칭찬을 들어서 힘이 납니다.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서도 많이 늘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라고 용기와 격려를 주셔서 아주 더 힘이 났었는데 오늘 또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분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고 저도 사실은 소리내기가 어려웠지만 이렇게 하루하루 성장해가면서 즐겁게 트럼펫을 배우겠습니다. 오늘도 하루 레슨을 받고요. 내일부터 또 3분씩 해서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한번 쭉 가볼게요. 이렇게 좀 더 잘 보지 않으면 네, 그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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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부터 이걸로 혹시 그 피스로 되시나요 혹시? 어떻게 해요? 토옵 한번주먹을게요. 음을 잘 생각하세요. 이렇게 봅니다. 토옵 최대한 윗입스로 안 늘게 하시는 거예요. 오,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아래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이렇게 조여서 멈추시는 거에요 오 이게 좀 더 되네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어떠신 거 같아요? 그냥 나지 않으세요? 이렇게 하면 얘로 편하게 나십니다 그럼 제가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날 수 있으신데? 지금 힘을 줘서 이렇게 나는 거거든요 한 번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거 들어갔을 때도 똑같이 하고 계시면 돼요 이거 맞추는 거에요? 이게 지금 텍스트가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가능하면 아래 입술을 넣을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아래 입술을 넣으니까 훨씬 쉽게 나네요 들어가는 순간 힘이 살짝 들어갔어요 한 번 더 해볼게요 또 멀리 입은다고 생각하시고 아주 땡그러운 소리가 났어요 한 번 더 해볼게요 근데 나 그 안에 반대로 했었네요 위에 입술을 거의 더 눌렀던 거 같아요 위에 입술은 절대 누르면 안 되는 친구야 네 이렇게 아래로 해볼게요 약속하게 하는 가끔 이렇게 아래로 해봐요 앞으로 예정의 공포에 찍는다고 하는 중 지금 정확하게 음정이 정확하게 있어요 힘저 supply는 이게 아니고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명당사님이셨 이게 또 하란다고 되는게 아니거든요 그동안 연습을 하시니까 이게 되는거에요 또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됐잖아요 분명히 다음에 볼 때 안될 수가 있어요 반드시 그건 당연한거에요 근데 그거를 한번은 느껴보는게 중요한거에요 대부분 그런거에 실망하시거든요 항상 다음에 안될 수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노래에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볼게요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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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볼게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내려가실 때 낮은음 하실 때 이렇게 되거든요 떨어지는데 그냥 휘만 불고 그렇게 되면 나 생각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웃사랑 나눔 실천 작은 천사 이준기입니다 오늘이 모두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트럼펫을 배우기 시작한지 10주차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달 반이 됐죠 그런데 여전히 소리 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독자 분들께서 열심히 성원해 주시는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제가 연습을 해서 연말에는 밤하늘의 트럼펫을 아주 멋지게 연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1시간 반 동안 연습을 하고 마무리하면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극연습을 했으면 불안하고 음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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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